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궁금하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시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통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일세들이라는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이메일을 참 많이 보내주시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민을 와서 오랫동안 살다가 혹은 정착을 하지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를 고민하던 차에 뉴욕기다리쌤의 영상을 보고서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결정하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또한 이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채널들이 비슷한 영상으로서 그에 관한 또 연이은 어떤 영상들을 많이 또 준비를 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이민자들 꼭 미국은 아니고요. 이민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나와 있는 통계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역이민을 갔다가 나는 기분 좋게 살고 있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고 남한테 권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괜히 왔다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통계가 나온 통계청에서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 사람들의 실태와 숫자에 관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얼마나 되는 건가요? 10년이죠.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으로의 이민자의 수는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소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았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던 정착의 시간이 만족스럽지 못했대거나 그런데 역이민자의 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는 줄었다는 겁니다. 2010년에는 약 4만 4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2만 6천명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시기를 본다면 2020년에 통계가 나온 거니까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4만 4천명에서 2만 6천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상당히 1만 8천명이나 줄은 거기 때문에 한 3-40%까지 줄은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의 비율은 약 2.3%에서 약 3.9%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대략 1.6%나 증가를 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들 중에는 역이민자들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민관리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으로의 이민자들 중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았느냐 하면 중국,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출신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족으로의 역이민입니다. 즉 결혼을 하거나 혼인의 연관성을 가지고 역이민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역이민자의 경우 중국 출신이 가장 많았던 겁니다. 한국으로의 역이민 현황을 보면 중국 출신 역이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으로의 이민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각과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교육, 그거야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미국에서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교육인 학원들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등록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실 겁니다. 교육렬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한국의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찾아서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한국으로의 이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는 K-POP, K-드라마, 꿈의, 드림의 나라의 역할 드림, 카운티, 컨트리 이런 개념이 많다는 거죠. 한국으로의 역이민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하며 왜 그럴까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 시험을 보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과 경제 참여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모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제가 6월달, 7월달에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라는 곳을 제가 여름학기 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어 레벨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레벨이 정해지죠. 한 학급당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가 한 학급당 클래스가 이루어지는데 거의 모든 레벨마다 90%, 즉 10명이면 9명 정도가 거의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인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약 5,600명의 미국 시민이,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이민자가 한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외국인 등록관리사무소의 통계청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이민자, 역이민자는 늘어나고 있고 역이민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역이민자 말고 이민자의 숫자로서는 5,600명 정도의 미국에서 간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도 참고가 좀 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다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보통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교육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미국인들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서 이주한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로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이민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이민은 10년 동안 오히려 줄었고 그것도 대도시로만 이민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역이민을 가는 이유를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일세들이라는 주제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민일세라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 다르겠죠. 한국으로서의 역이민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과의 재결합이 첫 번째입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가족들이 한국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주제원, 유학생, 취업비자,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라고 해도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 가족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싶어서 혹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역이민을 가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를 본다면 가장 많았던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일부의 해외 거주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생활비가 높아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견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로 한국을 1년에 4, 5번씩을 방문을 합니다. 이런 경우로 봤을 때 한국에서도 저도 서울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을 하고 있고 뉴욕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가 더 많이 든다라고 생활비에 대한 체크를 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의 서울에 아닌 지방도시로 가서 살고 있다 그러면 어디가 생활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뉴욕이 높겠죠. 그런데 시골에서 또는 외곽 도시에서 살다 보면 한국의 서울이 생활비가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을 들어오면 홍콩이 오히려 생활비가 더 들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꼭 생활비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모아놓은 저축의 금액이 없거나 혹은 현재 저축의 금액이 없어도 한국의 가족들과 가지고 있었던 집 한 채라도 있다면 경제적인 이유가 또 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을 가고 역이민을 다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는 통계입니다.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육의 이유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교육이 우수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훨씬 많지 않느냐. 동부에는 아이베리그도 있고 전 미국의 대학교가 4,500개가 넘는데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생활을 하시는 경우들을 봤을 때 예를 든다면 캄보디아,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시던 분들 당연히 한국의 교육이 우수한 학교들이 많죠. 그러니 생활을 하려고 이민을 갔다가 살다가 아이를 낳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해외 거주자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문화적인 이유가 네 번째입니다. 문화적인 이유. K-pop, K-culture, K-drama, K-beauty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면서 2세들과 혹은 3세들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각 나라마다 문화의 이유 때문에 아빠, 나 한국에 군대를 가더라도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게. 아빠, 나 결혼만큼은 여자를 구할 때 한국에 있는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랭귀지를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한국 사회, 한국 동포들이 있는 곳에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영어를 배우는 게 늦을 수 있고 그러다간 영어를 못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해야 된다는 시기가 되면서 이제는 부모들의 교육렬의 방법과 관심 또한 루트가 달라지고 있고 루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로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정서적인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과 차이가 있죠. 한국의 문화를 가장 앞서서 생각한다면 코리아 타임이 있고 코리안 컬처리에 대해서 빨리 빨리 문화 답답한 걸 못 견디는 문화 일처리와 행정처리에 대해서 더딘 문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병원의 행정처리에 대한 문화 가치관으로 안 맞죠. 저 또한 거의 30년을 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종합병원에 여러 가지 병원 검사를 지금 의뢰를 한 상태인데 한 달 후에 검사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검사를 잡힌 후에 닥터를 만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리저드를 보는 기간은 2주, 3주가 또 흐르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결과까지 알 때까지는 사이클링으로 봤을 때 뉴욕과 뉴저지, 메사추세스, 커네티커, 필라델피아인 동부에어리아만 본다고 해도 평균 한 달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처럼 해외 거주자들은 가족, 친구, 문화 등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직장, 내가 좌배 이유가 최근에 와서는 많습니다. 우리가 몰살 때,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내 집 앞에 쓰이기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맨손 체조할 때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이런 시대가 아니죠.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거나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본사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글로벌 컴퍼니들도 많아졌고 회사들이 모두가 요즘엔 글로벌화 되어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모두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유학하자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기민을 하는 이유는 가족과 경제적인 이유와 교육, 문화, 정서적인 이유, 그리고 직장, job에 관련된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민의 방법에 있어서의 종류를 택하는데 연애 이민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 또는 연애를 계기로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요즘에 국제 커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고리고적 얘기를 같으면 감추던 내가 내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남한테 감추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당당하게 나는 영국 여자와 결혼했다. 나는 캄보디아 여자와 결혼했다. 나는 몽골 여자와 결혼했다. 라고 오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원 이민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미국 같은 경우만 예를 든다 그래도 대학원의 비용이 학자금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협소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죠. 아마 여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대학원에 대한 비용은 높습니다. 비교를 하면 그런데 어디가 더 높습니까? 물론 최종 학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원에 이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런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후회를 나는 사람은 없을까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뉴욕해다리쌤 때문에 역이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들도 무척 많으셨지만 막상 역이민을 가신 후에 나 괜히 왔어. 나의 결정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까지 결정을 할 일이 아니었었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걸 또 통계적으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해외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 후에 후회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사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문화적인 적응에 어려움입니다. 해외에서 혹은 미국에서 5년 정도 살 때까지는 문화적인 적응, 오히려 한국적인 문화적인 적응이 미국과 해외 삶에 있어서 적응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한 10년, 15년, 20년 살다 보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공기가 더 프레쉬한 것 같고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웬 미세먼지와 웬 공기가 이렇게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처럼 문화적인 적응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산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운 겁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한 2, 3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 한국에 몇 십 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다음에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한국에 가서 살 거 못 돼. 한국에 어떻게 거기서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나는 그냥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나는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정말 한 없죠. 분비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정말 사람들마다 붙이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교통 환경 또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오토바이 또 길거리에서 다니는 많은 차량의 범퍼 투 범퍼 정말 차 막히는 거 그런 거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 밤이면 웬 술집이 그렇게 많고 웬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미국만 해도 저도 뉴욕에 살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안 먹나요? 미국 사람들은 먹죠. 문화가 다르고 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저녁에 지나다니다가 구토하는 사람을 본다든가 길에서 널브러져서 술 취해서 자는 사람들을 본다든가 맨 저녁에 술병을 들고 다닌 사람들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이것은 또 나도 모르는 문화적인 충격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던 옛 고향이고 태어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지약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그것을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웃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처럼 떡 하나 주고 이사 왔으니까 인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부침개라도 나눠 먹는 문화는 아니죠. 대도시인 경우에는 그런 문화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다가는 실망감이 크죠. 내 집 앞에 빗자루로 쓰는 경우는 그래도 감사하지 내 집 앞만 딱 경계상만 쓰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각박하다는 생각도 혹시 들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예전 같으면 깎아주는 덤 문화가 있었고 무엇인가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서 게레시아에 가서 이거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젊은 상인들조차도 위아래를 쳐다보고 안 팔면 그만이지 그냥 가세요 라는 얘기를 눈으로도 하고 비간접적으로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환경입니다. 내가 잡을 가지고 있는 일터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직장 환경이 아주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렉서블하지도 않고 상하관계가 아직까지 있고 수평관계보다는 상하관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이거는 제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웬 뒤에 사람의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험담이라고 그러죠.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런데 사실 해외에 산다고 그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뒷담화 많습니다. 상하관계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이나 분위기가 틀리죠. 그러다 보니 내가 겪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의 경우를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일본이나 서구 국가에서는 일자리와 개인의 성과가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상하관계나 경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언어적인 어려움입니다. 살다가 보면 영어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과연 한국말도 단어를 잊어먹고 영어를 퍼펙트하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거나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문법이나 발음 등의 차이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을 살고 있고 미국에서 또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주로 많은 시간을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나가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하이타이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이타이 아십니까? 세제죠?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게 타이드라는 제품을 많이 씁니다. 타이드가 대표적으로 하이타이가 된 거죠. 그런데 하이타이 그러면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극장. 저는 가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관, 무비띠어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우리 극장에 가자 그랬더니 어느 쪽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극장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가 쓰지도 않는 단어를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저런 말을 쓰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저는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매달 또 매년 이렇게 가면서도 지적을 받습니다. 못 고칩니다. 왜?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서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살고 있다가 몇 십 년 만에 여기민을 간 사람들은 언어적인 어려움을 걷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존재하는 분위기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그에 비해서 아주 비교적 단조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아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살다 보면 백인, 흑인, 스페니시 또 아랍권의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삽니다. 같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가 있기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또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말은 좀 다르긴 하죠.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지만 정서는 똑같죠. 그렇습니다. 정서가 똑같은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느끼는 이질감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경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미국에 간다고 해서 난 미국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 가서 살다 보면 그것이 쉽게 빠르게 적응이 되면 되는데 구설수에 오르죠. 뒷담화를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을 하기가 힘들 거죠.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던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이것은 내 패밀리, 마이 패밀리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릴레이티브라는 관계성이죠. 뭐 고모, 이모, 여동생, 남동생 또 이런 관계 속에서 큰아버지, 큰아빠, 큰엄마, 작은엄마, 작은아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별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족관계나 신척관계가 전혀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민의 생각에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결정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여기민을 결정하다가 실제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후회가 될까봐 삶의 터전을 쉽게 못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민을 간 다음에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짚어본 여러가지 이유들 말씀드린 것처럼 역이민을 가는 통계적인 이유, 역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이유와 또 현재 갔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일부러 영주권을 유지하시면서 시민권의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언젠가는 내 고향,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나라는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 그냥 무작정 내가 가면 받아줄 거고 내가 가면 적응할 거다. 이거는 오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착을 하고 내가 우리도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동네, 그 마을의 환경과 내가 그 이사를 간 지역에서의 거리, 길거리, 상점 또 쇼핑몰, 문화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배우거나 일부러 찾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드라이브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나라로 역이민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드라이빙이나 설치, 그 다음에 많은 공부를 하고서 결정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이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이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은 그런 나라, 대한민국, 많은 발전하고 있고 잘 살고 이런 가운데 딱 한마디 하죠. 우리는 돈이 있으면 요새는 한국이 살기가 훨씬 좋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으니까 한국을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도움이 되시는 오늘의 이 영상이 하나의 조그만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 시간입니다. 함께 하신 동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면 저 또한 기분 좋게 영상을 준비해 드린 시간으로서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